안녕하십니까. 123회 건설안전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문제를 보면요. DFS, 저도 이런 것은 좀 새로운 문제입니다. 플립러닝, 드러는 반대, 산업심리 어둠의 3요소, 이런 문제가 났군요. 항타기, 항발기, 사용시 안전주치상. 항타기, 항발기는 일단 전도가 많이 됩니다. 항타기, 항발기에 아몬리거가 있는데 아몬리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계속 돌리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아몬리거 내리는 걸 싫어해요. 상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또 중량물이기 때문에 아웃리거를 내리고 상태에서 이게 잊어버리고 회전을 하게 되면요. 잊고서 망각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뒤붐태가 부러지죠. 아웃리거 붐태가.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요. 연약지반 전도라든가 장애물 전도 넘다가 펌프카, 고압선, 장비 충돌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은 지형상태, 지형지반. 항타기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근로자들이, 운전원들이 장비에 오르기 전엔 좀 나와서 지형형태라든가 주변 상황을 아래위 좀 확인하고 작업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작업계획을 또 철저히 세워야 되죠. 제한속도 20km에, 녹연침화방지, 노폭유지, 특히 크레인 류는 하부에 철판을 정확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도자 어떤 신호방법이라든가, 운전자 위치탈치엔 근로자가 탑승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시동 끈상태에서 이탈해야 되고요. 최대 사용하중이라든가 유지해야 되고요. 백호 같은 경우 버켓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 사이에 타가지고 버켓이 퀵커블러가 빠지면서 사고나는 일도 있고요. 붐때 암들고 하다보면 감전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 부속 장치 제거 시 운전 정지를 해야 됩니다. 클러치 수시 점검하고 아웃리고라든가 전선 이설 철저해야 됩니다. 안전대책은 항타기, 항발기 이것은 전도 취약합니다. 연약지반은 가대, 깔목, 깔판 설치하고요. 본체 부속, 마모변형, 풀림, 부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발기, 활차, 셔클, 고정철물. 그 다음에 권상기 폐기장치라든가 역회전 방종 브레이크 부착하고요. 권상기 들림, 미끄러짐, 흔들림 이런 걸 방지해야 됩니다. 하중권 상태의 이탈 방지하고요. 전담 신호수와 어떤 신호체계라든가 반대측 텐션 와이어 제동해서 이동하고요. 지하 매설물 이런 것들을 특히 잘 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작업할 때는 꼭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고 이럴 게 아니라 낙석 방호복을 입어야 됩니다. 낙석 방호복이요. 한 대 맞으면 부석의 한 대 맞으면 12주예요. 12주. 지금 여기는 낙석 중이에요. 낙석 중. 이런 사이에 근로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출입금지 조치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들을 때는 2줄거리를 해야 돼. 2줄거리. 휘마랑기. 보조거리. 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